그는 도움말이 인기가 크로스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에 가득한 곳에서 잘 모르는 곳이었죠? 그는 그가가 가득한 곳이 있었어요. 저는 그는 그가 다가가서 이라고 다른데요. 그는 그가 너무 많아서 그를 너무 많이 한 번에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를 너무 많이 치는 곳이라서 차가운 온도마저 부드럽게 되어있어요 지하 2층입니다 주행 2층 지금 지금 합정입니다 스크롤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제 친구의 스튜디오에 왔어요 그의 직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러 가고, 카페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의 엘리베이터를 택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거 좀 찍어요 아 아 아 아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만들자는 이런 과정들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석준님한테 제안을 한 거고 석준님은 친구분들 다른 멤버분들 안녕 안녕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안녕 이제 제 프로젝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이제 저번 주 기준으로 그만두게 됐고 팀원들을 먼저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영님을 만났던 거고 제일 먼저 같이 하고 싶었던 사람이 수영님이고 내일 모레 재훈이 다솔이를 만나게 됩니다 수영님과 수영님의 스포츠 수리 비슷하다 수영님의 트럭이 들리는 지하25 그리고 집에서 가고 싶어요 4일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음 제 영상들도 같이 일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vlog가 매일 업로드가 수업이 되었어요 집으로 집중하고 밥을 하면서 앞으로 더 집중하고 재훈과 다솔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침액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관은 그 외관은 아직도 똑같은 것 같아요. 1 차량, 2 차량, 3 차량, 4 차량. 랩풀이 굉장히 많네 아 나오는 거 좋아? 오케이 나 저번에 너 노래 넣었잖아 응 이번엔 또 넣어줄게 응? 노래 안 알았어 노래 안 알았어 어? 대박이다 너 언제부터? 했었는데 그래서 의미심장에 졸고 있었는데 자기야 끌어 우와 귀여워 4대 이상이면은 전혀 몰랐어 받았는데 2018년도생이야 아저씨가 우리집 괜찮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야? 뭐야? 뭐 한 거야 방금 뭐 한 거야 방금? 뭐 한 거야 방금? 뭐 한 거야 방금? 연기 빨리 저녁을 하자 이제 다솔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솔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제 다솔을 준비했어요. 다솔을 준비했어요. 다솔을 준비했어요. 다솔에 입고 있어요. 다솔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카페의 의견을 간단히 얘기했어요 제가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찾을 수 있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떤 일을 못하고 싶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정말 좋아요 제가 그들이 말했었죠 우와 하늘 봐 하늘이 진짜 예쁘네 저희는 지금 케밥을 먹으러 나왔어요 아니 저번주에 주말에 조금 싸웠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리커버리를 하고자 오늘 아주 잘 보내고 갑니다 저기요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님 헤르미온느 라고 하면 모른다고 아주 머리가 풍성하시네요 왜요? 푸들이세요? 저번주랑은 좀 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같은 길인데도 we cross the street and we're walking on the other side 이거? 아니 이거? 스크레이트 한 번 꺼버려 아이고 아이고 음 음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음 음 음 맛있다 한국에서 먹는 케밥이랑 캐나다에서 먹은 케밥이랑 조금 달라요 뭔지 모르겠는데 알지요 알지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어 좀 아담합니다 이거 새삼스럽게 한국에서 먹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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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테이블 너무 예쁜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분 지금 좀 썩났어요 지금 안내해 주신 분이 잘못 안내해 줘가지고 우리 가격 똑같이 됐는데 테이크어웨이 하면은 싸다고 매장 이용 못한다 했는데 아무튼 뿜 났어요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 뭘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다시 설명해줘? 아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그 one thing that I really like about this building and the businesses that are in this building is this staircase I mentioned it in one of my local videos as well I believe the first episode but this is the building that I used to work in and what's great about the staircase is it's almost public so regardless of whether you're the customer or not people come in go out they use it to 이 건물에 따른 공간에 따로 지어다니는 이런 건물이 있는 상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통해 여기 건물이 있는 건물을 통해서 이 건물을 통해서 이렇게 건물을 통해 이런 건물을 통해서 엄청난 경우도 있고 업무가 있는 모든 건물이 있는 건물을 그 건물을 통해 너무 많은 건물이죠? 너무 많이 많죠? 아니 진짜 괜찮아 비 돌아볼래?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진짜 딤섬을 먹으러 왔죠 감사합니다 저분은 짜증이 많으시네요 저기요 왜 빙글빙글 도세요? 아 진짜 내가 찍는데 자꾸 따라 찍지마 나 이제 찍을거야 너무 예쁜데 저거 이거 얼마야? 왜 이렇게 예쁜데? 이거 귀엽다 내 스타일이 평소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 너무 예쁜데 이거 얼마야? 왜 힘들어어 귀엽고 계속 오늘 고급증 마시고 가봐서 조금 늦게 하시는 적 있어? 네.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새로 올라갈 브이로그. 스케줄링 중. 다 먹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체크했어. 그니까. 다 먹겠습니다. 나도 먹을래. 구독 부탁드립니다 잘 어울리네요 내가 호구에서 너무 많이 보이고 신을 하는 디자인이 너무 싫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포인트를 읽는다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거에요 보통 자기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하는 거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본의 향기만 느껴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데 그런 게 사실은 안 필요할 수 있어 필요해 난 맹세하게 그래서 하는 거 지금 은빈이랑 얘기하다가 필이 꽂혀가지고 인스타그램 만들고 로고 그냥 대충 만들고 시작한 느낌이 날고 약간 조금 설레네요 둘 셋 넷 잘했잖아 가성으로 하면 하지 음은 잘 봤어 아니야 근데 걔는 힘이 빡 있잖아 난 비트 비트를 하잖아 두 성을 더 써봐 가방에서 노트북 꺼낸 거 같아 진짜 밖으로 바꾸고 나서 나갈게 서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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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굴 좀 하지 야 저거 좀 잘라줄게 그러면 내 거 좀 볼래? 응 어디 보던가? 식사야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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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아 마지막으로? 대박이죠? 대박이죠? 왜? 마음가짐이라고 할 만큼 의미 무해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냥 하는 거야. 운동 이런 거는 마음가짐 있잖아.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그 거기서 우리 매를 쓴, 맨날 쓰는 데 말고. 그런 거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스케줄링 하는 것도 알려주고. 그렇게 마음은 그래. 못 많이 자라? 응. 그렇다는 거지. 근데 어제 정창욱은 조금 실망이 나지잖아. 응? 또 뭐 나왔어? 아이씨. 무서워. 무서워. 웃다. 안 돼? 잘 못 보겠는데? 근데 뭔가 진짜 일부러 막 말을 한 게 있는 거 같아가지고. 굿. 굿? 길다 이번 거. 길어. 이제 좀. 선이 Real Esta Control刻 kardeşmund Naros't evil контр Saya warto쓰와요. 저 outdated tener properly skilled 돈을 쓰는 것은 좀 더 spreading. 길어. 길어. 길어.